어휘를 공부해 볼까요? 후엉 씨와 이민수 대리가 여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요. 어휘를 공부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연휴 쉬는 날이 2일, 3일, 4일 계속돼요. 그것을 연휴라고 해요. 한국은 추석이나 설날이 대표적인 연휴예요. 따라하세요. 여행을 떠나다.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은 휴일에 뭘 해요? 저는 여행을 가요. 출발해요. 이것을 여행을 떠나다 라고 말해요. 어휘를 더 공부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맛집 따라하세요. 다녀오다 다녀와요 따라하세요. 외식하다 외식해요 따라하세요. 일이 밀리다 일이 밀려요 이제 여가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디에 대해 이야기하실까요? 덤도 엎드렸어요.